성경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친히 인도하시고요 여러분들 잡아주시고 여러분들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안다면 절대로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오늘날 진리 진리 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단에서 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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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형예배에서도 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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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사박에서 예수 이름만 나오면 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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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현상입니다 아무리 아무리 진리라는 소리를 많이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하지 않는 한 아무리 입으로 진리를 외쳐야 된다 할지라도 그대로 이것은 백구였던 하늘였던 백구라고 하는 거예요 거품이라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우리들은 뭐라고 배웠습니까 그분은 진리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라 진리이십니다 그런데 진리이시는 예수 크리스도는 반드시 성령께서 나타나 주셔야만 예수의 진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강렬 절기에 임해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는 오늘 꼭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성령 강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 믿음을 받고 이 믿음을 향유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은혜의 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된 것은요 뭐니 뭐니 해도 다른 건 상관없어요 초대교회 때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덕분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았던 늘 그분이 늘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에 관해 완전히 문외한 일이었다 하면 절대로 우리에게 복음이 천수될 수 없었다는 이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 명령에 복정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강하게 주장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스 5장 16절 말씀에 성령을 조차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무엇이 어찌 됐든지 가래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을 조차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믿음 할지라도 성령을 조차 행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믿는 자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맨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겠다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방치해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믿고 예수를 사모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 자의 하나요 또 성령을 받는 자의 하나요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2절인데요 성령의 감동 감화와 성령을 받는 성령 체험의 역사는 경격히 다른 체험인지를 믿으셔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의 하나요 내가 너를 책임져 줄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씻어줄 것이오 내가 너희를 살려줄 것이오 내가 너희들의 욕망을 내가 채워줄 것이오 내가 너희들의 바라는 소원을 내가 이루어주리라 이것이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무조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로 믿사하며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간골리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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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